저희 프로그램 중에 지금 누구누구리 야구를 잘할까 이거 말고 야구 선수들 불러와서 야구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? 오늘은 야구한 날 자 저희가 지금 오늘은 또 이제 야구장에 남아있는데 오늘도 제가 제대로 야구를 해보려고 이제 동생들을 제 후배들을 모셨습니다 자 나오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쇼핑 스포츠 베이스컬에서 추석 코트를 하고 있는 임종혁이라고 합니다 어디 출신? 저는 롯데웨어하고 재우수입니다 네아수? 네 네아수입니다 아 네아수 출신입니다 네아수 출신 한 명 근데 외아로 부탁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파주 에이스 유선연 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아아 재성이는 어디 포스 출신? 네 포스 출신이고 SK에 있다가 네 자 인사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해야되면 빨리 하세요 마코의 나까리 출신 정규식입니다 사실 이 세 명이 제가 3학년 때 야구를 할 때 1학년 동생들이 있고 배명 중학교 때에서 야구를 했고 우른 이제 같이 성애 중학교에서 야구를 했던 동생들이거든요 이제 캐치볼부터 해가지고 다시 있을까요 여러분? 열심히 하겠습니다!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가봅시다 한 번 와 근데 오늘 딱 이게 야수 둘 포스 둘 해서 그림이 너무 좋아요 upps 2goace 구석 허퍼님이랑 캐치 márann 너무 많이 하시 session 저요? 동혁양은 처음이요 저는 전학 가서, 좋은 Favor24 상대빈에서 오 진짜 형 잘해 으아아!!! 긴급 공이 살벌하네요 진짜 와우, 쉣! 오늘 만에 캐치볼 하는 팁 하나 말씀해주세요. 뭐 팁 목표를 보고 가면 던지는 거지? 안 나가, 그룹 하나.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팔로만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몸 전체의 밸런스를 잘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났어요. 멀리 가면 꾹 던질래요, 사람들이. 그러면 어깨가 많이 안 내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라인드라이브를 좀 많이 던지라고요. 저는 포스 탈풀 때 팔을 크게 돌려가지고 몸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지켜줘야 돼요. 살아있어, 민간동. 한참 갔어, 지금. 팔이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? 이게 우리가 캐치볼 안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찌릿찌릿해. 다 노바운드로 때렸습니다. 다 노바운드로 때렸습니다. 제가 노바운드로 땡니다. 땡니다. 잘생겼는데. 멀리 던지면 이제 몸 전체를 아까 말했던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미가 좀. 거미가 커진다. 아, 짧은 사다. 아! 아, 짧은 사다. 아! 아! 맞다! 호연아 잘 갔다. 잘 갔다. 아, 뭐. 아, 뭐. 아, 뭐. 아, 뭐. 아, 뭐. 아 힘들죠. 세 명이라고 했잖아 힘들죠. 그 혼자 가야 해요. 아 재밌네. 셋 다 살아있네요. 저희가 이왕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 포스 둘 야수 둘이잖아요. 빠른 캐치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. 이거는 정확하게 가슴에 던지고 자꾸 얼마나 빨리 뽑아서 던지느냐. 이게 호흡이지 호흡. 상대방한테 던지기 좋겠다. 그럼 내 길이 한번 합시다. 팀은 어떻게 해요? 팀이요? 편의 나랑 하고 하래. 무슨 짓밥? 도망 맞기를. 팀은 규식이랑 저랑 포스 야수 먹고 포스 야수 먹고 진 팀 딱 봐. 야신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. 야신이나 야덕. 우리 야덕. 내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둘 셋. 둘 셋. 보여드리겠습니다. 터뜨리부터. 나의 하생활. 아니. 진짜 들리니까. 되돌아가자. 5개 수chied이 나랑 하자. 아니 형 준비하시는 거 형? 간다. 아이고. 해이. 아이고. 해이. 해이 보다. 해이. 해이. 왜 싸우는 중. 다시, 다시, 다시 몇 초? 12초 08 12초 08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빠릅니다, 이거 저 팀은 좀 기록이 빠르게 나왔다고 하는데 무조건 이기죠 자, 가자, 가자, 몸이 안 좋다 긴장했다, 긴장했다, 긴장했다 이겨내야 돼, 이겨내야 돼 긴장했다, 긴장했어 자, 갈게요 아, 잠깐만 오케이, 갈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와우 몇 시야? 몇 시야? 우와 졌어 아, 이거 저희 진 게 아니라 잘못 넣은 거 같은데? 잘못 넣었어 잘못 넣었어 왜 이렇게 무슨 야, 드디어 18년만 해요 선배 한 번 때려보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으면 안 돼 진짜 씨 아, 이거 이거는,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제가 먼저 막겠습니다 빨리, 맞아, 빨리 안겨 보세요 뭔 소리야 깨져 형 아 여기 때리라고 하는건데 조금만 맞춰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 야 잘 때려 야 같은 면인데 왜 이렇게 신다지? 그런 느낌 처음이에요 이게 부조리야 부조리 준비됐나? 준비됐습니다 진영이 준비됐나? 준비됐습니다 이거 치면 집에 가자 야 이거 이거만 치면 됩니까? 라스 라스 라스